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쏴비입니다 오늘의 할게임 다시한번 할게임 포스트 러너 일단 달리는 게임인데 뭐 어떻게 어떤식으로 달리는건지는 모르니까 어? 잠시만요 잘못 들어온거 같은데? 다시 화이트 뉴게임에서 포스트 러너가 있고 아이스브레이크가 있어요 포스트 러너는 싱글 점프 점프한번 스탠다드 점프 그레이터 점프 여기는 좀 약간 하드한걸러나? 워스 어미움 투 비 플레이 첫번째걸로 해볼게요 첫번째걸로 스페이스 누르면 시작을 하구요 타이머특이 있군요 아니 옆에 랭킹 시스템이 있네요 우와 스페이스 이게 손이냐? 어? 5초만에 가야하는거였었나? WSD로 움직이는거고 Get finished to level 저기 게이트로 들어가면 게임이 첫번째가 완료가 되는건가 봅니다 구경도 좀 해주고 떨어지면 죽겠죠 당연히 떨어지는 그런 상식은 알고 있겠지만 그냥 갑시다 뾰루 아 이렇게 5.53초 땡수 있냐? 빨리 갑시다 대시 안되고 4 3 2 1 어? 5.7? 와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 게임인것 같습니다 Learn to jump 스페이스가 점프구요 여거를 어 점프하면 되는데 뭐라그랬지 방금 And hold to jump higher 누르고 있으면 점프가 높게 뛰어집니다 음 좋아 다음 뭔가 스피드해서 좋은것 같은데 Snowfall 뭐죠 이긴? 우선은 이건 안 지나가지는것 같애 뾰루 뾰루 하면 안 지나가지죠 봐봐 Stop Somewhere Press R to restart Reset 아하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거죠? 어 밑에 발판이 있나? 이건 뭐야? Yeah did it 다시 아 생겼네 리스타드하니까 새로 생겼습니다 아 좋아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수 있는 그런건 없나? 좋아 Finding treasures 트레저를 찾아야한다 여기죠 뽑고 일로갑시다 안돼요 들었다 바로 다시 먹었었으니까 이제 바로 가죠 이 위에 어 12시 방향에 보이는 저 은화? 저거는 모으면 뭐 주는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그 한시방향 쪽에 지금 두개를 모았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부분 세워되어 있는 저건 뭐지? 둘러봐 그럼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는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음 그럼 그냥 갑시다 그냥 가요 예 우선은 클리어를 주 목적으로 해봅시다 수이 파이널 테스트 좋아요 합시다 кра identifies 지금ione 치료 이리Ú comb 이리로 넘어갈수도 있었네 넘어갈수도 있네 좋아 그냥 한 번씩만 점프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루프 뭐냐 ring activate moving platform jump throw rings to activate them land on the platform to move with it 뭐라는 거죠 여기 어쨌든 들어가서 하면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음 좋아요 stair stepper 이건 뭐지 지나가면 오 이렇게 몽 생긴다는 얘기군요 몽화가 점점 생겨나가고 있어 좋아 타임어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킵업 이 이상부터는 딱히 아 아 아 아 아 저걸 지나갔었어야 했던 것 같은데 맨 처음 여기 있어갖고 이게 뭔가 했는데 다시 그러면은 빨리 지나가봐 최대한 빠르게 좋아요 아니 점프가 안됐어 다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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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는거냐 좀 좀 좀 좀 좀 뒤에서 이쯤에서 이게 더 빠르죠 아 조프 야 조프가 안됐어 내 발가락이 안보이니까 모르잖아 야 야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자 막판에 가서 시 조용조용조용 갑시다 좋아 이거 뭐지 됐다 예 이거 빨리 간 사람은 11초만에 갔네 와 어떻게 11초 맞는거냐 이걸 내가 몇초 나왔지 19초 나왔는데 제가 지금 11초로 어떻게 나오지 뭐 돌아가는게 있나 어 저 앞에 있는게 내가 간 그 흔적 같고 뭐 길이 있나 어허 어허 아 또 깨야되는거야 다음으로 가려면 다음으로 가려면 깨야되나봐 다른 키가 없어요 가면 되죠 뭐 요렇게 도망가면 되죠 됐다 next go around 우선 가봅시다 이런거는 모르니까 알라리? 알라리? 저기요 어? 이게 아니네 이거는 돌아서 가야된다 이렇게 가자마자 뭐하냐 다시 가자마자 점프 여기서 점프 점프 이거 뭐지 이거 뭔가 하나 먹었어 안돼요 먹었으니까 갑시다 이제 어디에 쏠퍼 쟤가 제때 안되지 어디죠 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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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야되나요 그럼 어디로 가죠 일로 가야되나요 일로 가야되나요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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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있었구나 좋아요 와 왜이렇게 빨라 너무 빨라 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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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에 걸린거 같은데 어 나 여잔가 우와 먹칠데 흥 그런 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 왜이렇게 빨라지지 이상한데 오 다시 아 내가 뭐 관성이 좀 있어서 그런거 그랬었나보다 관성 엄청 빠르네 뭐였죠 you moved fast on ice but have less control 컨트롤이 더러워지는군요 그렇군요 뭐 있나 아니죠 3초반에 간사람이 있어요 와 어떻게 가야하나요 여기는 좀 이렇게 쉬워져야 되나 오우씨 밀려나가봐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일로 점프 음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군요 도중에 멈추거나 그러는건 되게 힘드니까 가봐 여기 부딪히면 죽는거 아니냐 아니네 와 get the collection 컬렉티브 뭐 있을거 같은데 보자 뭐 모으는게 있었던 그런거 같아요 아닌가 없나 여기 없나 없네 어 다시 니트하면은 아 그렇게 되니까 저거 모아도 되는거네 저거 좋아 모읍시다 저거 여거여거 요거여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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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엑 좋아요 됐죠 모아봤자 뭐 딱히 그런거 없는거 같지만 요거는 이쪽으로 어 다시 으 쪽으로 이즈으로 아니 이거는 양쪽에 있는 이거를 피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다음은 일로 그 다음에 여기로 그 다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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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개빠르잖아 뭔가 새로운게 생긴 것 같아요 aim at the tender crystal 대더 크리스탈 세번까지 되는 것 같은데 세번 두번 세번 좋아요 이런 기능도 있었군 그러면은 바로 못가 저기까지 못가나 저건 뭐지 저건 뭐에요 뭐 먹는거구나 좋죠 뭐죠 어 딱 떨어지는거였어 헤헷 헤헷 물 왔다 삐로롱 예이 예이 그만 클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포탈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포탈 아니면은 그 내가 했던 것 중에 이렇게 막 이런식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가는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있죠 사실상 스팀에서 무려 무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팀에서 무려 그 다음 일로 가 보이는대로 갑시다 일단 요건 가보자는 모르죠 어 어 어 여기 있군 요렇게 대시가 없네 그러 보니까 원래 시프트를 누르면 뭐 대시가 있다든지 그런게 있는데 요거는 그런거 없어요 바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 이건 원래 저쪽으로 가면은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저쪽이다 퓨 됐다 Getting pulled in 어 했던거 아닌가 아니 아니구나 요거는 뭐죠 엥 크리스탈 프레스 스페이스 와일 오 가면서 점프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일단 쪽 이스 onions 예 수먹 적 얘 텅 점프 우와 사운드가 조금 그런데 어 금요리 약간 빈약한데 사운드가 조금 빈약해 라고 그래도 그냥 그걸 자체적으로 사입할까 뱉 뱉 뱉 뱉 뱉 후우뚝뚝 삐용 오오오오 그다음 점프 후우뚝뚝뚝 예에 creep 다 같은건데요? 딱히 달라지는건 없는것같은데 이것도 점프 봐도 너무할수있나 이거 슈읍 슈윽 슈윽 좋아 플라잉 이게 각 맵별로 그 테마가 좀 정해져있나 본데 이번엔 이렇게 플라잉으로 나라 나라 나라라는거고 일단 일로 그 전에는 이제 빈결이나 그런게 좀 있었죠 빈결판이랑 플라잉 투 석세스 아하 이번엔 뭐냐 feel to crystal 그리고 그 다른 쪽으로 또 연결해서 가는 거군요 좋아요 이런식으로 말이죠 근데 한번밖에 안되는데 아이고 백 방금 죽는 것도 뭐가 여기 멈춰 멈춰야해 땅에 닿아야지만 음 한번 땅에 닿아야 되는 것 같아 와 밑에는 뭐였었죠 근데 어 저기야 난 다 나올 것이다 어 뭐니 이게 와 이게 되는군요 이렇게 해도 돼 약간 약간 그 관성 이라고 해야 되나 중력을 무시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게 위에 없더라도 그냥 한번 틱 하고 점프면 하면 점프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냐 안 되는군 조금 관성은 있어야 되나 지금 안될 것 된다 예스 대충 시스템을 이해했어 이제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게임 끝났죠 점프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갑시다 그냥 잡고 어 저기요 이게 아닙니다만 밑으로 갑시다 좋아요 야씨 왜 이렇게 빨라 내 컨트롤이 관성을 못 이겼어 좋아 빨리 가자 어 아니? 어? 어? 저 좀 큐일게 자 두번째 됐어요 여기서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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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조심 아 컨트롤 큰일날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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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넘어가냐 이거 넘어가네 아이고야 넘어가는건줄 좀 몰랐어요 왜 조금 스프를 하냐 습관적으로 점프를 계속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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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몇번째야 죽는거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갑시다 자 그냥 가면 되는데 점프 점프 됐죠 그냥 갑시다 여기는 얼라 얼라리 얼라리 뭐하냐 아아 귀여운 자식 야 뿅 뿅 나이스 와 큰일날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뭐 이런 내려막길이 더 어려운거 같애 유머 요거는 점프 한번더 점프 좋아요 요거는 뭐지 점프 저거 굳이 안먹어도 되죠 굳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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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엠 너무 점프하는걸 이제 너무 막 난자 하다 보니까 야야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좋아요 그냥 좋아 여러분 지금 예스 더 풀어있스 라바 어? 포스트 러너? 뭐하냐 끝인가? 아닐거 같은데 우와 나 이 스피드감 너무 좋아 내 뛰는 소리가 없어졌어 아 여기까지가 일단 맞는건가 봅니다 아이구야 아씨 점프가 안돼 안좋아도 될 부분을 그냥 죽어버리니까 아니면은 아직 컨트롤에 적응이 안된건가 타타타타 여기 가운데 아 여기가 아니구나 와 속도 조짐 기가막힘 무슨소리? 가운데 이거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위로 오 오 여기서 아까처럼 죽지 맙시다 저기 앞에 이제 문이 보인다 좋아 뿅 점프 예이 어, 이거 끝난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어? New game will clear all your local records. Are you sure? 잠시만요. 컨티뉴 해봅시다. 컨티뉴 하면 어떻게 됐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었죠? 어, 이게 아까 마지막이었었는데? 그러면은 뭔 소리야? 레벨 셀렉트까지 알 수 있네? 이렇게. 메인 메뉴. New game. 예스.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크 한번 해봅시다. 아이스 브레이크. 이거 그냥 무한 점퍼 였었나? 아닌가? 다시 한번 설명 볼게요. 더블 점프. 그레이터 점프 헤이. 그러니까 점프력도 높고. 아까 그 세 번 있었던 그 줄 메다는 그것도 무한대까지 할 수 있고. 이게 다 기본적으로 재밌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1-1스테이지. Quick beginning. 빨리 빨리 빨리. 더블 점프가. 와, 더블 점프가 많네. 이렇게 더블 점프. 와우. 뭔가 좀 색다르긴 한데 이건 또? 근데 대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모으면은 뭘 주는 건지 모르겠어. 야곽, 야곽, 야곽. 더블 점프가 개삭인데요? 뭘 쓰라나? 그쵸. 다 모으면은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합시다 일단. 땡. 자, 그냥 합시다. 아까랑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그 제한도 없고. 3개짜리 제한도 없고. 그냥 막 달리기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로 가면 더 빠르죠? 달려! 좋아요. 요거는 일로. 아씨. 한번에 넘어갈 수 있나? 안될 것 같은데 타이밍이. 최대한 빠른 루트.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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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개 두가? 됐죠? 나이스. 와아. 8.9초가 더 빠른거네. 여기 사람들이 왜이렇게 빠르냐? 아무것도 없는건데 여긴. 헛. 와. 어떻게 5.2초가 나오지? 바쁘세요? 요거를 그냥 잘 타야되는 것 같기도 한데. 타자마자? 일로. 그럼 5.8초. 이렇게 해도 5.8초야. 와아. 그럼 분명히 그 사이에 뭔가 있었던 얘긴데. 더블 점프. 더블 점프. 더블 점프. 더블 점프 사기인데요? 헛. 헛. 여기는. 저거 오는거. 이번엔 이 삼각형 안발벼도 되네. 완전 편하죠? 얼라리? 뭐하냐. 다시. 리스타트가 굉장히 빨라서 좋아. 굉장히 빨라서 좋아요. 저거는. 여기서 오는거. 그냥 가면 되죠? 됐. 와. 18초네 이게? 다른 사람은 8초 나갔는데? 오. 일로. 더블 점프 조심. 나이스. 큰일날뻔. 됐다. 더블 점프 참고. 큰일나. 여기는. 갖다 박히면. 갖다 박히죠? 그래서. 일로 가야됩니다. 여기는. 여기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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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빨라. 아아. 블루. 헤치. 호그. 어어? 무슨 일 있었던거야? 4.5초. 이걸 어떻게 3초가 나오지? 3.3초가? 바로. 바로 이렇게 가야되나? 바로. 다시 맞았다. 바로 이렇게. 뿅. 3.8초. 이렇게 해도 3.8초. 다시. 속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속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3.7초. 와우. 조금만 더. 아. 이게 더이상 한계야. 더이상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3.5초. 어? 3.5초. 어? 조금만. 살짝. 살짝. 아이요. 일로. 살짝. 살짝. 3.6초. 아아.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3.5초. 와. 와. 이거 3.5초. 이걸 3.5초. 어떻게 하냐. 안 돼. 이거 좀 느린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살짝 쉬었다가. 땡. 바로 넘어갈 수 있냐. 이렇게. 다시 한번.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와. 개빨라. 3.1초가 제일 빠른 속도야. 다시.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 부분. 다시. 살짝.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3.5초. 3.3초. 3.5초. 어허. 뭐. 최고. 아잉. 최고 기력의 한. 0.3초 정도만. 모자란. 상황이네. 쭉. 가려면 되지. 그렇게 해도. 7.9초. 7.9초라. 음.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일로 넘어가. 안돼요. 다시. 조금만 더.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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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않아 뺑 나쁘지않아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지금 봤어 이거 와아 넘어갈수있네 이렇게 어 저걸 미끄러지냐 거의 일직선으로 달린다고 생각하고 어 다시 일직선으로 달린다고 생각하고 오오오오 아까 되게 간신히 왜조타기 했었는데 그냥가자 5.1초 스노우크로스 뭐였죠 이거? 이건 그냥 바로 안넘어가지나? 엥? 어디야 이게 일단 이건 원래 맵이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일로 갔다가 어 그냥 한번만 하는거면은 밑에는 뭐예요? 이쪽 밑에? 여기? 아 잘못봤나? 내가 뭘 본걸까? 어 그냥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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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뭐지? 어잉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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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게니야 이게 underwear 내가 가야할곳은 이쪽이야 하어 저쪽인 거 같은데? 하어 그냥갑시다 일단은 일로갔다가 여기에서 쓸르륵 점프 가 아니네 이쪽에 길이 하나가 있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가 안되는군요 천천히가 안돼요 조심해야되요 부딪친다 이제 일로갔다가 별다른게 없네 그냥 갑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턴 여기선 다시 예 이거 6초만에 많은 사람이 있네 스킬레터 거 나 거리였었네 여자가 많았었네 무한이네 이거 좋아요 무한이면 쉽지 3.5초? 미쳤네 바로 가는 방법이 있나 걸어가는 방법 걸어가는 방법 찾자마자 점프를 하는것도 아니고 뚫고 지나가서 점프하고 빨리 가야 4.2초 최고 괴롭보다는 0.6초 정도만 느려야 지금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건가 어? 여기도 뭔가 있는거 같은데 한번 봅시다 아 얍 올라가면 되죠 여긴 그냥 갑시다 아 점프 점프 점프하지 말고 됐죠? 예 5.4초 여긴 그냥 가고 아 점프하지마 점프하면 더 느려 지금 그냥 넘어갑시다 점프할수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12초 아이고 되게 느리다 이거는 점프 안핸들거같은데 와 이거 돼 스파이더맨이야 8.2초 이게 최대 최대 기록이 8.2초 다시 봅시다 점프 점프 한번 해주고 점프 저 가운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로 변한게 아닌가 10초라 넘어갑시다 이건 뭐냐? 뭐였더라? 아 저기 탔네? 저기 가운데 저 라디오 있을까만 하나 먹고 뭐였나? 저기 하나 길가 지금이야 1초가 13초에요? 1등이 13? 6초? 어떻게 6초가 나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아닌데 6초 하려면 뭔가 있을텐데 그래 갑시다 일단은 슬라잉 점프 미리 배웠었죠 아까? 리다 점프 가능해요 와 6.4초 점프 그래 가면 돼 점프 안돼 점프는 한번밖에 안되는 것 같아 좀 와 여기 형 왔니? 좀 천천히 합시다 그럼 여기서 좀 갔다가 여기서 좀 갔다가 여기서 좀 갔다가 여기서 아이씨 됐다 이렇게 하면은 9.4초 꽤 느리네 그래도 달려 여기서는 일로 점프 점프 바로 가자 이렇게 해도 9.7초 와 바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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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데? 음 다시 뭐지? 요거를 넘어가 보자 한번 더 아 안되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하냐 점프 점프 이렇게 한번 더 점프 아 8.7초 아 조금 땡겼다 한번 더 한번 점프 아잉? 아 안되네 다시 뭐지? 별다른 아무것도 없는거에 좀 늦게 해야될거 같애 8.7초 그니까 보세요 지금부터 하고 앞으로 좀 갔다가 여기서 한번 더 점프하고 아 좀 느리게 해야되는데 이거 그냥 갑시다 어디야 보이는게 없어 어 어 좌우 둘중에 하나였었지 이렇게 이야 좀 빡센거 없나 다시 일로 이번엔 일로 2단 점프 기가 막히는데 2단 점프 딱 14초 그래도 어떤거 하느라도 그 랭킹이 하나 들고 싶긴 하는데 하 안되나 안되나 내가 모르는데 뭔가 더 있는거 같기도 하고 1단 점프 아 아니 10초 10초가 그거군 뿅 뿅 넘어갈수있냐 점프 한번 더 하면 되지 뭐 다시 뭔가 완벽하지 못했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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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막판까지 갔을 때 점프 예 이렇게 해도 안되는군요 8초라 그냥 갑시다 이거는 많이 죽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그냥 가야되긴 점프 스페이스 누르면 안됩니다 여기서 누르지 말고 누르지 말고 누르지 말고 누르지 말고 쭉 하 그냥 예 12초가 최대야 와 큰일 나쁜 안먹 안먹어도 되요 저거 나가지 어 저기요 대신 안녕 바로 갑시다 바로 엄청 아플거 같애 앞으로 점프 점프 가면 되죠? 점프하도 돼 점프했다가 큰일났죠 아까 이번엔 뭐죠? 어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가면 되죠? 그냥 점프 한번 최고와 10초 미만이네 이야 끝났다 끝났다 크레딧 더블점프 더블점프가 신의 한수입니다 프로스트 러너 내가 뜻이 뭐 아 여기서 달렸어야 했는데 점프했어야 했는데 내 손 내 손 뭐냐 그러고 보니까 어우 더블점프하면 뭔가 이상해 더블점프 저기 의수인가 의수인가 예 30분 40분 걸렸습니다 인쌄티 인쌄니티 아 아 아 아하 요거는 다 모아야 되나보다 윙 아이스 티에러 플라잉 체인 프로로그 여섯개 종목이 있고 여섯개에서 그 그 그 라디오처럼 생긴거 있죠 라디오를 먹으면 다섯개가 해금이 든다봐 그럼 하나 다시 한번 볼까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 나 무한모든가 나 무한이 더 재밌어 무한모드가 재밌으니까 무한모드로 가죠 어 뉴게임 예스 아이스브레이컬 여기에 있었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겟더 컬렉티블 아냐 못 모은 이 표시가 못 모은거 같은데 다시 뭐가 있는건가 뭐가 없나 어디서 소리가 막 들리잖아 근데 여기 소리는 아닌데 여긴데 여기네 저기였어 역시 내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점프 점프 다시 그러면 저거 한개만 한번 시도해보죠 한개만 야 이거를 이걸 왜 못먹냐 다시 이거 점프 한개짜리를 먹을 수 있나 버니압 해야돼 이거 어 자 먹었으면 됐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죠 그냥 점프 점프 예 이렇게 3개가 다 돼야되요 음 좋아 여분은 저 뒤 있다 그냥 갑시다 뱃뱃뱃 패스트 타임 좀 빨리 가야되나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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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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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금을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밑에 있었던거 먹었던거 같은데 따로 내가 한몫씩 더 먹어줘야되나보다 이거다 리스턷하면은 되죠 이제 됐어 세개 다 먹었고 요거는 이거 먹고 재시도합시다 그러면은 세개를 다 먹을 수 있겠죠 뾰로롱 좋아 요거는 어.. 우선 가봅시다 우선 나 먹었었나 이건? 어디서 막 쬐깍쬐깍 소리가 들리는데 좋아요 아하! Congratulations 뭐시기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언락해보러 가봅시다 한번 음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리턴 인사니티 요거다 플레이 어떻게 되는거지 이거? 빨간색으로 물들었어 빨간색으로 물들었어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에요? 아 요거에요? 요거 밟으면서 가야되는거야? 요거랑 요거식으로 아하! 밝기만 잘하면 되는거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成군 ar 됐다 2 존경 이걸 4초만에 가는게 가능하나? 이거를? 4초 만에 가는게 되나? 어떻게? 여기를 밟고 바로 넘어가? 저기로?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아무튼 뭐 깼으니까 근데 어 이게 하나밖에 없나보네요 이게? 각 스테이지별로 하나씩 음 그렇군 그러면은 나머지 금방 모으니까 다음판 플레이 플레이 합시다 여기서도 째깍째깍이 있을겁니다 소리가 들릴던데? 여기있나본데? 좋아요 그리고 다시 좀 빨리 가야되요 이거는 헐 헐 헐 터너 됐죠? 3개 다 모아주고 이거는 3개 다 껴야되네 어? 아 어떻게 여기있냐? 매너 없다 진짜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아 위로 가네? 좋아요 위로 가면 되죠 그럼? 어차피 다시 해야되요 근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짜잔 세개 다 틀려 가면서 찌깍찌깍 소리 잘들어봐요 찌깍찌깍 어딘가 있을거야 찌깍찌깍이 더블점프로 된거였어? 아 아 저쪽에 있었는데 한번 한바퀴 돌고 가자 아 아 아 아 클리어하면은 하나 모았죠? 그리고 리스타트하고 먹자 여기 뒤에 있던거 같아요 여기 저기 여기 뒤에 여기 여기 그렇지 내 맘 맞지 디뎅 쭈댕 합시다 헛 허어어 됐다 됐으면 아니어도 되지 이거 해야 되나? 아니어도 되는거 같은데 봅시다 한번 음 다 먹은거로 처리 됐네요 다음으로 가도 되는데 네 아 다음으로 가자 이로써 하나 알았죠? 그냥 깨고나서 다음으로 가도 됩니다 세개 다 깨고 세개 다 모아야 되네 또 야 째깍 째깍 손 들어봐 이쪽에 있었던거 같아 여기 좋아요 그 다음에 빠른 클리어와 동시에 클리어를 하기만 하면은 한개를 더 주는데 왜 돌아가냐 안돼요 여기로 됐어요 됐죠? 세개 다 모았어 여기도 세개 다 모아야 돼 새로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거네 이거는 째깍 째깍 소리 저쪽에 있었군요 저기요 다 모았어 좋아요 아 저거는 클리어 안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거 그냥 속도 시간제한 이내에 들어가는거는 클리어를 안해도 돼요 자 그럼 이거 열렸죠? 인사니티 브록무브먼트 그럽시다 특별한데 어떻게 되는거지 이건 안돼요 이렇게 그렇게 야?프치 우오Вы오오오옹 벗고 뽑시다 네에에에 넥스텔을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재밌었던거는 6스테이지 가 재밌었으니까 6스테이지 한번 모아 볼게요 6스테이지 안되네 어 왜 안되지 아 뉴게임 에서 그렇구나 딱히 리셋티가 그냥 딱 스테이지 하나만 도는거라 갖고 아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스팀에서 여러분들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프로스트 러너 수압이었습니다